부장을 몇나 쉐킵니다 엽 빠밤 타락이잖아 엽 흘러 뒤져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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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돔 약화 뒤져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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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시병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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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우 한계 돌파 별대적인 힘 똑같이인데 파도랑 가자 미친 너때문에 스킬카드가 다 없어졌으니 책임져 아니 0x2 아 저거 깜빡했다 이어도 속깜빡했다 내 몽디 아 아 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힘없는 한돌 하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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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s 킹십영 하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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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헐 켈리 헐 무적 단계 돌파 굳이 바꿔야 되나? 힘 하나 나오면 괜찮을텐데 헐 무적이다 무적은 무적이다 무적은 무적이다 아짐색이 재물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염 장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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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루피다 소주아 짐석 와 엘리트 4마리나 잡을 수 있네 껌별이 유물을 5개나 준다고 유물 이렇게 많이 보면 가지도 한번 뽑아볼 만한 듯 와 벽돌 음 유물 10개를 볼거면 그중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포괄광기긴 한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흘려보내기. 제발. 아 이 자식아. 톡톡 포션. 말골. 체력 650. 겨우 그까지 체력. 아 근데 이거 아까. 안개 돌파 아쉽긴 하네. 안개 돌파 아쉽긴 하네. 안개 돌파 아쉽긴 하네. 아쉽긴 하네. 아쉽긴 하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광폭화 불 안포카드 spectacular 아 우에 이뤄세요 무색 포션 몸풀기 몽둥이 질 잘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버프 하나 더 주세요 무색 포션 몸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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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폭풍 병업보면은 괜찮네 도가린데 신성 필요없지 않나 도가린데 신성 필요없지 않나 뇌 을이 자기로 밥을 세우기 어 기사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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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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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디 도박군 역시 달팽이야 도박군 도박군 Vikings 이따 보사비세 이따 보사비세 요 그냥 좋아 고맙습니다 화이트 라 vår 일룰 portrayed 싹 달팽이 너무 싫어 달팽이 정말 싫어 달팽이 너무 싫어 쩝쩝! 몽둥이나 먹어 몽둥 강호할까 꼴받는 의심컷 이게 저 턴이 나오네 최상급 핸드다 핸드 이렇게 나오면 팀장도 바로 허덕 교차한 백전 퍼즐 백전 퍼즐이 나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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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군 야 난데이로려 다음 폴 개만 개미는 어떻게 보스가 방어를 300 넘게 쌓고 다니고 저런 풀피다 아 그는 좋은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심장이었습니다 3,379점 3,377점 4,37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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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37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